이거 짠거 이야 사라져 너무 멋있지 공부방이야 완전히 좋네 이야 잘해놨네 이야 좋다 이야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네 작품이 좋네 이야 좋다 자주 와야겠다 이거 지금 시간도 10시 8분 되어있고 이야 잘해놓으셨네 이야 기술이 엄청 좋으시네 이렇게 다 이야 이거 멋있게 해놨네 우리 집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카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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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기념 축가를 불려야겠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기념 노래 불려야겠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아름다운 최신 고도전 모양 하의수 나우양지 어이해 하의하우 따자하우 태치전 부처 오늘 또 아름다운 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축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이 사람도 행복하시고 저 하늘처럼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자 기본 들어갑니다 하두 세네 다여 하두 세네 다여 둘둘 세네 다여 세두 세네 다여 내두 세네 다여 다두 세네 다여 건공감리 건공감리 바로 엘정셔 차려 벚꽃대 소리 일발 장전 발사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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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것이라 건공, 감리, 하늘, 땅, 물, 불 이 태양계에서 본신본태양 저 태양은 진태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짜 태양이라고 하는데 저걸 가짜 태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가? 허경령 본신본태양은 뭘로 되어 있는가? 그것은 탄소로 되어 있다 원자과 육으로 되어 있는 본신본태양자리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그와 같아서 360도로 밝아서 세상이 확 밝아서 아름다운 천사들과 더불어 춤을 추고 저 물고기와 함께 노래를 하고 그럴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지구별의 여행이 끝나면 어느 별로 갈 것인지 여러분도 정해놓고 이 지구별에서 살아온 것이 도람찼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늘로 우르러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차려 열중이셔 차려 퇴근기에 대하여 경례 쭉 바로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뒤집어져 있죠? 이거 안되죠? 잘해? 잘하는데 뭘? 잘하니까 늘씬하니 몸관리가 잘 돼 있잖아 야 멋있다 멋있어 건강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꽃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아 꽃구경 어머니하고 꽃구경 어머니를 업고 가면서 그러자 장사기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엄마 이렇게 좋은 세상 또 같이 더 오래오래 살아야 하는데 또 간다고 또 서글퍼 가지고 아침에 한 번 옆에서 본 게 엄마하고 15년을 살았 친정한 엄마 사는데 그리 봄되고 꼭 구경을 갔어 이랬더라고 맞아 그거 좋아 행복의 그 봄 봄에 그 겨울 어려운 걸 철 다 지나고 봄에 꽃피고 새들 나비들 노래 함께 춤추고 얼마 그걸 같이 해야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좋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살아서 그거 해야지 저쪽 세상은 저쪽 세상이고 이쪽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남기면 저쪽 세상에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러 다니시오? 촬영 촬영 명상 걷기 명상 어떻게 하면 예쁘게 걸을 수 있는가 행복하게 나 예쁘게 걸어? 행복 자기 마음이 중요해 자기 마음이 행복하면 이미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게 극락이라 맞아 그게 극락이라 극락이 따로 있어? 맞아 맞아 그게 극락이지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죠 걷는 게 행복의 정점에 가 있는 거지 봐봐 고기들 또 저 혼자서 잘 놀잖아 혼자서 유유 하게 가잖아 근데 이것들은 또 저 쌍아리 붙으니까 더 좋구만 인물 이 CVD 저렇게 아름답게 놀래 살았을 때 저렇게 이쁘게 놀아야지 이건 의도하지 않은 작품인데 또 재미있게 만들어주네요 자 이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이 제대로 삼신의 삼신오제 봉기 그래서 각각의 흔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대로 오제와 오령 오늘은 저 물고기와 함께 합니다 저 물고기와 함께 하는 일 천부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 두, 세, 네 하, 두, 세, 네 둘, 둘, 세, 네 금곤, 감, 니 하늘, 땅, 물, 불 하늘, 땅, 물, 불 하늘, 땅, 물, 불 하늘, 땅, 물, 불 거기도 보고 있나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다섯 마리 그런데 저기 저기에 저 있죠 저거 꺼내야겠는데요 사이다 캔이 있죠 저건 우리가 이제 관리를 잘 해주자는데 이 물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나름대로 축복이 되고 다 여기서 이제 원천수가 가깝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라도 잘 유지를 해가지고 우리 사는 세상이 성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주 좋은 거죠 의미가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자 어차피 아름다운 새소리 "'숨기' 육기' 그리고 오늘 또 오는 길에 서병갑 민주시인 회장을 만나가지고 아침에 술을 권하는데 그 술이 이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고 예술을 가까이 하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자리가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곳인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아름답게 삶으로써 다음 세상 다른 별 이 사람이 간다면 토생금 해가지고 금성 토생금 별로 금성으로 갈 수 있겠죠 금성 다음에 수생 수성 수성 다음에 태양 해가지고 태양계 내에서는 일단 태양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그 다음 하늘로 우리가 이제 하늘에는 1천 하늘 2천 하늘 3천 하늘이 있는데요 우리가 1천 하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면 그 다음 단계 다른 차원의 하늘로 가서 그 사명을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감사하구요 상생을 상극을 상생으로 만드는 작업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한번 5.2천 하늘 3천 하늘 8 6² 6.31 이하늘 4전 하늘 9 680 하늘 11 7. Saint 하늘 다운로ON 한가운 9 3분 연설 인사로 뽁새 소리 일발 장전 발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관리 이것이 아름다운 영상이 되어서 이 지구별을 보존하는 잘 보존하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분리수거를 잘해야 한다 분리수거 자 지붕이 오늘 어떻게 쓰입니까 좋습니다 요리 받으세요 요렉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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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름 고통 청양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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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